삼바도르 대성당 삼바도르 대성당은 가장 오래된 순례길 카미노 프리미티보의 출발지다. 산티아고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지역의 왕 알폰소 2세가 말을 몰아 산티아고로 간 최초의 순례길이었기 때문이다. 성당 출입구 중 하나는 비스듬하게 뚫려 있다. 성당 주변에 있던 순례자 숙소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이렇게 지었다. 사이니아고가 지었다. 이 자식은 서양으로 가진 수행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